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배임지입니다. 오늘은 위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 편한 내과 박준영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편한 내과 원장 박준영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위험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성 위험의 증상은 명치 부위의 통증,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속쓰림, 식욕부진, 구토, 구역감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위험은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며 식후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조기포만감 등 가벼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검진 목적의 위내시경 시행 후 위험이 관찰되지만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들은 경우 대부분 만성표제성 위험일 수 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 후 발생하는 상복부 통증, 무겁게 누르는 듯한 느낌, 매스껍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성 위축성 위험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이 소화불량 정도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과식 후 상복부 불쾌감이나 복통, 복부팽만감, 압박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위험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위를 보호하는 방법은 결국 위산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의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를 줄여야겠으며 음주나 흡연을 최소화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최대한 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식사 1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검진 대상이라면 대상이 되는 해에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진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점막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생기면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필요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을 통한 조직학적 검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내시경 대신 요소호기 검사를 통해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에는 경구약제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위험이 심해지면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나요? 급성 위험이나 위괴양은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험으로 위점막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과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서서히 위점막이 얇아지는 만성 위축성 위험으로 진행하게 되며 위점막의 본 기능을 잃고 소장점막이나 대장점막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러한 병변에서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위 내시경에서 만성 위축성 위험 혹은 장상피 화생이 관찰되었다면 반드시 매년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암 전단계인 선종이나 조기 위암의 발생 여부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위험에서 위암 발병률이 높아짐으로 위 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었다면 약물 복용으로 재균 치료를 하는 것이 위암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위염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염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이 위염의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염은 위점막에 염증 세포에 침윤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위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위염은 크게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위염은 과식 혹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진통 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재 등의 약물을 사용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헬리코박터균 등의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은 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가 면역질환, 독성물질, 담즙영류, 헬리코박터균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위염이 심할 경우에는 위내시경을 해야 할까요? 위염이나 위괴양은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증상만으로 질환을 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염과 위괴양은 치료 시 사용하는 약물 투약 종류나 방법, 치료기간, 약물용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는 듯하면 위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통해 꼭 간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행성 위암의 경우 단순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만 동반하는 경우도 많으며 위괴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더욱 위내시경을 통한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장비를 입과 식도를 통해 삽입해서 위와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기계를 관찰하는 검사로 식도염, 식도암, 위염, 위괴양, 십이지장괴양, 위암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에서 육안으로 염증 부위가 확인이 되면 해당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위염인지, 위괴양 혹은 위암인지 간별 진단하게 되며 추가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위염의 증상과 원인, 예방법, 또 위내시경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위염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위내시경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우선 저는 당장 오늘부터 공복에 커피 마시는 습관부터 좀 줄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하이닥과 함께 위염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하이닥과 함께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더 편한 내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박준영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편한 내과 박준영 원장님, 하이닥 아나운서 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